네, 목요일 대담한 기자들, 뉴스 대담, 대담 대담 시간입니다. MBC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김한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일 대담 대담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거 알고 계시죠? MBC 라디오 앱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블랙홀입니다. 조국 후보자. 눈 뜨면 조국이에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총평 좀 해주세요, 조승원 기자.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정말. 뉴스가 너무 쏟아지고 있고, 그런데 어차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 의견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김완 기자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또 이승원 씨 생각도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공론의 장에 놓고 한번 논의는 해볼 만한 지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거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논문 문제 터지기 전까지는 완승까지는 몰라도 무난하게 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무난하게 가겠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던 무슨 이념 논쟁이나, 그다음에 사모펀드 같은 거, 돈 가지고, 그거는 전형적인 그런 거였잖아요. 당신들 몰랐지, 저 사람 74억이야? 이거를 붙인 거거든요. 저 사람 74억이야? 이런 전형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냥 부자라는 이미지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강남이라는 이미지 붙여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반전에서는, 이걸 지금 본다면 초반의 이 흐름에서는 저는 정말 좀 후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까지 가나 싶은 생각이 많았고, 했는데, 아, 이 논문에 이르러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 논문에 이르러서는, 논문은 지금 두 가지 극단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좀 한 요 며칠, 논문 터진 게 한 이틀 됐죠. 이틀 동안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두 가지 시선이 지금 존재하는데, 하나의 시선은 뭐냐면, 뭐가 문제야라는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의 제도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다 그랬다. 혹은 제도가 문제지, 무슨 이게 문제야? 라고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첫날, 둘째 날, 후보자 반응이 그랬어요. 첫날 반응이 뭐였냐면, 이 논문에 나왔을 때 첫 반응이 뭐였냐면, 실험에 적극 참여해서 교수가 좋은 평가를 줬다라는 게 공식 반응이었어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내 딸이 열심히 한 정당한 대가라는 식의 첫 반응을 이렇게 낸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어제 나온 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가짜뉴스라고 어제 좀 더 나가버렸죠, 사실. 입학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은가, 이건 좀 곤란하지 않은가. 문제가 있죠. 이걸 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 주장을 설득시킬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릴게요. 조국이라는 단어를 빼고, 조국이라는 사람을 A라는 사람을 한번 대치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A씨의 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친구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아서 2주간 인턴을 한 다음에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 그리고 그 저자가 된 사실들을 제1논문의 저자로 등재가 되고, 그거를 자소시사에 기록해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흔히 속칭 얘기하는 고려대라는 명문대에 들어갔다라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이 과정이 그러면 기회가 공정했습니까? 평등했습니까? 과정이 정의로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주 소수에게만 적용된, 아주 어떻게 보면 특혜죠. 물론 잘못된 제도가 있었죠. 2007년도 입학 사정관제 이런 걸 도입해서 정말 했는데, 그런데 이 잘못된 제도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잘못된 제도를 자신들의 인맥을 활용해서 적극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아낸 거죠. 그런데 이런 건데 이거 자체가 아무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는 쪽은 저는 이것까지는 이렇게까지 해도 이걸 조국이 아니라도 이렇게 보호할 거예요? 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얘기해서 그렇다면 또 반대도 있어요. 보면 모든 죄가 다 조국이냐고 얘기하는 정말 모든 원죄를 사실 다. 그리고 이거를 제2의 정유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2의 정유라는요. 이건 좀 너무나간 겁니다. 너무나갔다. 정유라는요. 현직 차관이 개입한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비선실세 딸을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현직 차관이 개입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권력형 비리라고요. 2009년도죠. 2008년, 2009년도죠. 이때는 조국, 이게 MB 정권 시절인데. 이거를 같이 등치시켜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오바다. 그래서 모든 죄를 그리고 당시에 실제로 이 제도 자체가 엉터리 제도였던 거는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다 모든 십자가를 다 조국이 져라라는 것도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과잉이다. 다만 이게 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을 못해. 한마디만 더. 네. 한마디 더. 한마디만 더 하고. 제가 하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말 안 할게요. 네. 아닙니다.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 낙마를 하건 안 하건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사태,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뭐 하나 교훈이라도 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난리가 난 마당에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완전히 바뀌어서 야당에서는 계속 전수조사하라, 특별감사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흔쾌히 받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좋아. 다 까자. 싹 다 까보자 한 번. 자, 지금까지 드러난 교육부 조사로만 해도 미성년자 논문 등재된 게 400건이 넘잖아요. 그중에 자기 부모 자식 간에 써주고 자기 친척 동원하고 해준 게 139건이라며요. 지금 드러난 것만. 드러난 것만. 이번 조국 딸 건 같은 건 이런 데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 까보자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누구신지.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2007년도부터 이런 허술한 정말 교수 맘만 먹으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입학했던 이 허술한 특례 입학 제도 속에서 조국 딸만 일했겠습니까? 최소 수백 명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게 홍준표 전 대표가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했었고요. 다 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 다 한 번 까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사학법 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연교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짓, 사학들이 지들 마음대로 그냥 사람 뽑고 이런 비리 못 저지르기 하려는 법이 사학법이거든요. 잘됐다. 이번 주에. 그런데 이참에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별 감사하라 얘기하고 있으면 다 받을게. 그래서 이런 사학들 규제할 수 있는 거 이번에 한 번 해보자. 저는 공론화해서 차라리 이번에 이런 교훈이라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아닙니다. 잘 들었고. 김완기한테 너무 미안해. 아닙니다. 4598번님. 두 분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닌 건 아니지요. 이게 박탈감이에요. 그렇죠? 김현정님. 저도 논문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낍니다. 이진주님. 저랑 의견이 같으시네요. 처음엔 뭐지? 했는데 논문 얘기 듣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논문은 100% 말도 안 되는 특혜 같습니다. 김완기자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대중적인 여론이 넘어간 거는 논문 문제가 크죠. 이거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감각으로 이해했을 때 특혜냐 아니냐의 기준이 법리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 대상자가 조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 정부의 어떤 페르소나 같은 그리고 이 정부가 스스로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정부인데 그걸 상징했던 진보적 법학자마저도 자기 자신 문제에 있어서는 저런 기득권층의 행태를 보여왔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지금 조성은 기자가 얘기하셨지만 위기 대응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없다. 위법이 아니면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거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게 아니지 않냐. 보편적인 기회 아니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이게 정치와 정무를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못된 신호가 나왔다. 메시지가 좀 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데 한국 사회가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놓고 굉장히 큰 세대적 갈등, 충돌 이런 걸 겪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문제도 그랬고 남북 단일팀 문제 같은 것들도 그랬고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정에 대한 감각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거는 법률 위반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이때는 다 이랬는데 라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점이 지금 이 국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탈감도 있고 특히 이제 촛불로 시작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예전과는 다른 어떤 무게감을 가지는데 그거에서 좀 벗어난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건 맞죠. 그 조국 후보자가 며칠 전에 정책을 발표했어요. 가족과 이웃이 안전한 나라 이런 메시지를 발표를 해서 이것도 또한 정면 돌파의 간접적인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논문 문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차적이긴 한데요. 저는 오히려 조국가 우리가 기대했던 진보적 법학자가 따뜻한 개천을 만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던 시절의 조국 교수가 어쨌든 정권 교체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자기가 이런 정책을 해보고 싶다라고 내놓은 정책들이 저는 그거에 오히려 좀 안 맞는 것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감이 들었는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가 내놓은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처벌을 얘기하고 있고요. 표현의 자유가 폭력으로 기능할 때는 단호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만 읽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과거에 아까 조국이라는 이름을 빼고 A라는 이름을 넣어보자는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런 통제 정책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언론이라든지 표현을 단속하겠다 규제하겠다라고 접근하는 거를 굉장히 저희가 비판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10여 년 세월 동안. 그거를 계속 바깥에서 비판해왔던 법학자였던 조국 교수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유명한 책까지 쓰셨던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첫 번째 정책 자료로 그런 내용을 냈다라는 거는 저는 법무부 장관 조국 시대에 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제 소수자에 대한 혐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범죄 문제에 있어서의 특정계층을 집단화하는 문제를 굉장히 비판해 왔는데 인권적 측면에서 조국 교수가 여기서 이제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을 가중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거는 당장의 그 당사자들이나 인권단체들은 위법적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이 고위험이라는 이유로 범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건 무리한 단정이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더 고립되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추진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하는 거 이거는 조국 교수가 뭐 이 정책을 발표하는 게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조금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나갔다. 네. 9070님.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이라니요. 택도 없습니다. 다른 수험생, 학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0001번님. 아프니까 청춘이라더니 청춘들을 아프게 했네요. 이런 문자. 반면에 김해마님도 문자 주셨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고구마 10개는 먹은 것 같아요.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될지 안 될지 청문회를 열어서 적절하면 임명하고 부적절하면 임명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청문회 개최를 지원하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는데 한국당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6553번님. 조국 딸도 문제지만 저는 자유한국당과 언론에 더 화가 납니다. 2018년 뉴스타파에서 나경원 딸 부정 입학에 기사 냈을 때 침묵을 하더니 지금은 경쟁하듯이 주재하고 자유당은 거품 물고 청투하는 게 정말 내로남불 같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는 사실과 의혹이 짬뽕이 돼 있다. 언론이 팩트체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자기된 의혹에 대해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단 한 것도 없고 한 방향의 뉴스만 내보내고 있다. 이러면서 이 언론의 어떤 보도 행태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두 분이 기자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라디오도 언론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언론도 이미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측면이 있어요. 본인 하나라는 거죠. 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검중 국면이라는 게 진보정권이냐 보수정권이냐 상관없이 언론 입장에서는 가장 큰 필드가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의 상징성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언론이 다른 후보자들보다 당연히 더 많은 보도. 그런데 물론 조국 후보와 관련된 보도가 과하다. 그리고 그게 적절하지 않다.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보도로 치우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양상들도 논문 이후에는 이미 스크래치가 많이 났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막 던져보는 이런 류의 기사들도 있긴 한데 사실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 관련된 보도에서 크게 팩트체크 측면에서 아주 본질적인 오류가 났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냐라고 보면 이거는 통상적인 인사검중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워낙에 이 정부와 지금 정치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확실한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언론 보도 분명히 있고 아니면 그런 거잖아요.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한없이 의혹을 가지고 바로 보면 진짜 이상한 거고 또 선의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뒤엉켜 있는데 조수원 기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묘비, 묘소 찾아간 거예요. 그건 정말 나쁜 거군요. 그런데 그거를 국회의원이시죠? 네, 그럴 겁니다.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강원도 쪽 아닌가요? 제가 모르겠어요. 잘 아시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회의원이시라는 분이 그런 거를 자기가 공개를 한 것도 저는 부적절한데 저는 그거를 또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몇몇 언론들은 그대로 받아서 또 따옴패 저널리즘 얘기죠.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잔인한 거 아닌가. 언론이 그럴 권리까지는 없거든요, 사실은. 의원도 부적절했지만 그걸 받았은 언론도 이거는 면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혼 이런 문제들은 사실 개인의 아주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 저는 그 호소문 읽으면서 동생의 전처. 동생의 전처분이 호소문을 읽으면서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 거를 그대로 또 인용해서 보도하고 하는 거는 물론 비판받아야 마땅한 부분이고 예전에 우리한테 저는 항상 교훈을 얻자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할 때도 그때 아들이 고등학교 때 성폭력 저질렀다고 그때 얘기했다가 결국 사실 아닌 걸로 다 드러나서 손해배상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그때 3,500만 원 손해배상까지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언론도 좀 검증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함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럴 거면 청문회를 그냥 없애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대체 왜 하는 거야? 차라리. 후보자를 이렇게 다 발표를 해요. 그러고 나서 2주 동안은 언론이 니들이 마음껏 물어뜯어봐. 라고 그냥 언론 청문회를 해주는 게 낫지. 지금 이런 식으로 청문회도 계속 질질 끌면서 안 할 거면 그러니까 얘는 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청문회를 해서 청문회에서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문회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전략이기도 하죠.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청문회를 놔두나.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지 않겠냐. 언론이 그러면 다 할 거면 국회의원들은 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논문 문제들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딸이 분명히 어떤 편법이나 특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딸이 어떤 그 특혜를 받은 거를 조국 후보가 책임을 꼭 져야 되느냐. 부모 미성년자 딸에 대한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니까 미성년자 딸에 대한 문제였으니까 부모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낙마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올 것이고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올 거예요. 그런 의견들을 공론회장에서 청문회장에서 마음껏 펼치고 그걸 통해서 국민 여론이 좀 수렴이 되고 하면서 뭔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청문회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쨌든 기자들도 기자 쓸 때 이거 사실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일이라고 한 번만 생각하고 기사를 쓰면 확실히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예전에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런 반성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이국승님 아까 조승원 기자님 말처럼 전부 다 전수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많이 주시고 계세요. 정병수님 좋은 의견입니다. 임시 땜빵 아니고 이참에 바로 잡는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섭님 조승원 기자님 말씀하시는 게 속 뻥 뚫려요. 모습이 꼭 옆집 삼촌 같아요. 짱 이렇게 환영에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승원의 세계의 퇴근길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